안녕하세요 사누린 입니다 지금 보고싶은 잎풀은 헷갈리는데요 원래 잎 가운데 백이 붉은 빛이 나는게 대왕 개대왕 종류 인데요 돌 소리쟁이 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 가장자리에 물결치짓이 되어있고 아래쪽 잎파리는 근저 잎줄 그쪽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동부스름 합니다 우선은 돌 소리쟁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대왕은 잎 가장자리가 저렇게까지 너무 물결이 많이 쳤어요 돌 소리쟁이 였습니다